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7개월 모모티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병원 안갔구요 안갈거 에아아아악 아 계속 병원 병원거리네요 병원 갔잖아요 아까 여러분들 카페 올렸잖아요 존나 진짜 아 개빡쳐 진짜 좀 보세요 좀 아아 병원가는 많아져나 좀 보세요 여러분들 가잖아요 아아 진짜 잘 보세요 병원 가는 만화 뚜루두뚜루두 병원을 가야지 띵동 어서오세요 왜 왔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손을 다친 제 손을 고쳐주세요 저런 상처를 봐야겠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뭐라구요 보여달라구요 이거 성희롱이에요 뭐 이런 곳이 다 있어 수고비업 나는 어이가 없어서 병원에서 나오고 약국을 갔다 뜨링 입장소리 아 뭐야 딱보니깐 별별일없는걸로 찾아왔네 그냥 이거랑 이거랑 이거 사가 별거 아니었다니 그래서 나는 약을 주섬주섬 몇개 샀다 따란 국제면 탈지면 과산화수소 탄력붕대 멸군거즈 그래서 탈지면에 과산화수소를 초청하게 버리고 상처부위를 소독스한다 짜잔 그리고 약을 바르고 멸군거즈를 붙인다 와 다 나왔다 이중 돌면 샀카스 3팔이 돕겠어 끝